오늘은 SPL80 키트를 제작하신 이후에 간단한 점검 방법과 사용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트 상품을 구매하실 때 추가 상품을 같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선을 같이 구매하시면 이러한 파워소플라이 출력에 전원선을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미터 프로브처럼 생긴 이 케이블을 같이 구매하시면 출력선을 쉽게 연결해서 다른 회로를 테스트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뒤편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키트를 제작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시험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안은 치워두고 이 PCB만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키트를 조립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하셔야 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트는 30V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장치의 출력을 30V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만약 이 회로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전류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워소플라이의 출력 전류를 맨 처음에 약 1A 정도로 낮게 설정해주세요. 그래서 1A로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출력 전류를 약 1A 정도로 설정하셨으면 이제 파워소플라이의 출력을 이쪽에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입력부에 전액 캐페시터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출력이 연결된 상태에서 바로 연결하시면 약간 스파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장치 출력을 끄신 다음에 선을 연결하고 입력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원을 투입했을 때 이상이 없다면 약 2에서 3W 정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 전압이 현재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만약에 회로 어딘가에 문제가 있거나 부품 조립을 잘못하셨다면 이 와트가 높게 들어가거나 여기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더 찍어볼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찍어보기 위해 멀티미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들을 찍어볼 거냐면요. 먼저 회로의 그라운드는 여기 입력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이용해서 이쪽 레귤레이터 회로가 12V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기판을 보시면은 자 이쪽에 여기가 12V 부분입니다. 여기를 멀티미터로 찍어보시면은 약 12V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뒷판에 자세히 보시면은 TP라고 적혀있는 테스트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TP7번 그리고 TP4번 TP8번 TP6번 있죠. 이 TP6번은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4번하고 7번 8번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 4번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는 입력을 기준으로 하시고 4번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면은 약 5V 전압이 출력이 될 거예요. 요거는 여기 사용된 PWMIC의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기준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전압을 이용해서 비교기 회로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TP7번과 8번을 찍어 볼게요. 자 TP7번을 찍어 보시면 약 3.9V에 가까운 전압이 측정되실 거고요. TP8번을 측정을 해보시면은 4.14V 정도 전압이 측정되실 겁니다. 요 전압을 이용을 해서 펜을 작동시키기도 하고 작동을 아예 멈추게도 할 겁니다. 이 부분까지 이상이 없다면은 이 키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몇 가지 더 확인을 위해서 이제 요 토글 스위치와 가변저항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키트의 출력을 온오프하는 용도입니다. 이거를 아래로 내리시면은 출력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전압은 디스플레이 되지만 출력은 실제로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 LED를 보시면은 출력이 켜져 있을 때 LED가 켜지고 출력을 내몰이지 않으면은 LED는 꺼지게 됩니다. 출력이 나가든 나가지 않든 가변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293V부터 최대 353V 정도까지 가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키트를 사용하실 때 제가 권장드리는 전압 설정은 약 320V에서 340V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변저항은 출력 전류를 얼만큼 허용할 것인지 그거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반시계 방향 끝까지 돌렸을 때 이때는 약 1, 2mA 이렇게 낮은 전류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출력을 차단하구요. 끝까지 돌리면은 최대 약 250에서 260mA 정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전류 제한치 같은 경우는 부하에서 사용하는 전류를 고려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권장드리는 범위는 요 가운데 아니면은 요 정도에 두고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돌려놓고 사용하면은 출력 전류가 되게 많이 나갈 때 리미트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작동을 시키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보호 동작이 약간 불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돌려놓고 사용할 때는 부하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어떤 고장난 제품을 수리한다든지 전원 이상유무를 테스트한다든지 그럴 때는 전류치를 충분히 낮춰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먼저 안전하게 전류치를 낮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시고 부하가 이상이 없다면 그때는 전류를 늘려서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더 기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선을 사용하시면은 다른 어떤 장비의 전원으로 입력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실 때 조금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위쪽이 플러스이고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쪽은 300볼트의 높은 전압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지시면 안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반드시 이 부분은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아주세요. 자 출력선을 연결하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보호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과전류 제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많이 나가면은 그거를 인지해서 바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자 지금은 토글 스위치를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출력이 나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쇼트를 시켜도 당연히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올리고 쇼트를 시켜보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렇지만 쇼트를 시키더라도 여기서 전류 제한 회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출력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작동을 한번 놔둬 볼게요. 이렇게 쇼트를 시켜서 작동을 시키면은 팬이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쪽 부분이 더 뜨거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아예 내보내지 않습니다. 팬에 의해서 FET가 있는 부분의 온도가 식으면 다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회로 동작이 아예 멈추게 돼서 이 부분의 온도가 더 충분히 내려가면 그때는 팬의 작동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작동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전류 단자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 끝까지 돌려놓으면은 더 낮은 전류에서 출력이 이렇게 제한되게 되겠죠. 이거를 더 올리면은 더 높은 전류에서 출력이 제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트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SNPS에 AC220V를 대신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댑터나 어떤 컴퓨터의 전원부 모니터 전원부 이런 거를 수리하실 때 220V를 넣는 대신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진공관의 고전압을 입력할 때 이 키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를 확인하신 이후에는 전류 제한치를 충분히 늘리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파워 사양에 따라서 이 전류 제한치가 일반적으로 3A거나 아니면 5A 정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에서 5A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를 이용을 해서 이 SNPS에다가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토글 스위치가 내려가 있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고 올라가며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내린 상태에서 이 L과 N단자에 풀오브를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전원은 입력되지 않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은 이 SNPS에 전원이 인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는 전압이 낮은 수치였다가 증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류 제한치를 충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제한치를 충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극성에 상관없이 L과 N단자에 이렇게 프로브를 연결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캐페시터를 충전시킴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올라가고 전류는 서서히 감소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로에 220V를 넣지 않더라도 이러한 SNPS에 DC 전압을 넣는 방식으로 조금 안전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SNPS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압을 넣어보면은 극성 이렇게 넣으실 때는 맨 처음에 약간 스파크가 날 수가 있어요.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넣으시면요. 그거는 내부에 충전되지 않은 캐페시터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하시면은 전류 제한치를 충분히 낮게 하고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스위치를 오픈한 상태에서 이렇게 풀오브를 갖다 대시고 톨스위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전압이 리미트가 걸렸다가 캐페시터가 충전되면은 그에 따라서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되고 전압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30V를 출력할 수 있는 파워를 사무실이나 집 연구소에서 가지고 계실겁니다. 이러한 SMPS를 테스트하려면 H220V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심정 압박감 때문에 조금 두려워서 전원을 입력하는게 제한되셨던 경험이 많으실거에요. 그럴 때 이러한 DC 파워를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파워를 넣어서 테스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키트를 사용해가지고 또 어떤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트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